멈춘 nothing 제임 찬송 이슈 아하 제임 찬송 이슈 아하 하하 하하 에이 뭐 뭐 쌀쌀 와 와 와 갑자기 난깜짝 나 오 이어서 오셨어 와 와 깜짝 놀랐어, 진짜 놀랐어. 생각도 못했어. 진짜 놀란 표정이 너무 웃겨. 진짜 깜짝 놀랐어. 와, 얻으셔서 감사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림 여사, 심소영 씨.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림 여사요. 림 여사의 기억을 했던 심소영입니다. 빌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제가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에요. 감사합니다. 아니, 근데 진짜 아까 모자이크 처리하고 약간 음성변조였는데 심소영 씨일 거면 전혀. 전혀. 잘했죠? 어, 잘했어요. 림 여사가 시즌2에 나올 거라는 거 기대는 했었지만 처음 대본 딱 이렇게 봤고 너무 신나고 반가워요. 아, 나오는구나, 나오는구나. 시즌2에서 왕따오지와 림 여사 어떤 또 러브스토리가 있었는지 한번 영상부터 보시죠. 설렌다. 왕따오지! 안 들렸어요? 너무 아련하고 너무너무 사랑을 받았던 캐릭터라 애착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. 좀 더 재미있게 표정을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어요?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너무너무 진지했죠. 진심으로. 엄청 진지했거든요. 그런데 모니터링 앞에 스태프분들이랑 감독님이 막 웃고 계시대요. 솔직히 지금에 와서 말하는데 살짝 기분이 나빴거든요. 난 이렇게 진지한데. 나는 엄청 지금 진지하게 연기를 하는데. 왜 웃지? 이제 방송을 보니까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. 아, 이래서 웃었구나. 이래서 웃었구나. 너무 웃긴 거예요, 저도. 그 돌출된 치아는 소품으로 준비를 해서 분장을 한 거죠? 제가 다니는 치과에 가서. 네, 의뢰해서. 네, 본연에 가지고 있는 제 입이 좀 돌출이 됐잖아요. 그래서 더 헷갈려 하시는데. 제치 아닙니다.